네 안녕하세요 해그린티비 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마사지 끝나고 메모리얼 호야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요 아이는 이게 요 아이가 호야 종류가 좀 잘 찾기가 힘들어서 요 아이는 어 분주를 할 것이구요 네 요기가 요것도 꽃대인데 지금 꽃대가 말랐어요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이렇게 엄청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 나오고 이 아이들은 요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것도 말랐는데 꽃대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핫 투구야 받으시면 저는 이렇게 해두었어요 어 분갈이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요렇게 해서 지금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담궈두었거든요 네 이제 그 다른거는 주문을 받아서 나갔지만 요아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고 이틀이고 죽도록 물에 담가 놓으세요 물론 액비는 넣었습니다 네 요아이는 네 꽃대가 말랐네요 꽃대가 아니고 이제 줄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꽃대가 나와 있구요 네 꽃대가 요렇게 잡혔구요 하얀 꽃 아 꽃이 다 가버려서 꽃이 없네요 꽃이 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쓰리립 이에요 쓰리립 네 쓰리립 요거 조금 가격이 나가겠죠 조그만한게 요따만한게 2만 5천원 이었는데 요 좀 나가겠죠 네 요아이는 쓰리립 요거 3만 5천원 짜리하고 2만 5천원 짜리하고 붙였어요 네 티크목에다가 제가 붙이구요 요렇게 티크목을 싸서 티크목의 원형은 안보이나 요렇게 해보았습니다 요거 판매합니다 네 요거는 3만 5천원 2만 5천원 붙였는데요 택포 5만원 드릴 수 있어요 네 워낙 쓰리립이 그거 하니까 이 아이는 저도 이렇게 떼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비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스터 자일락 이에요 덴드로비움 네스터 자일락 인데 요기도 신화 있구요 보이시죠 신화가 3개가 올라와 있구요 네 요아이들은 아직 꽃망울이 있구요 네 요아이는 네 8만원 입니다 네 저는 하나가 꽃을 보고 하나가 있어요 요아이가 네 요아이도 비싸게 왔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그렇구요 네 지금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누군가인가 이거 비올레시아를 예 플라메아를 찾으셨어요 예 카츠레아 비올레시아 네 플라메아 예 플라메 플라메아는 이렇게 하얀 일입에서 이렇게 불꽃이 번져나가도록 촥 퍼졌다고 해서 플라메아라고 불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15만원 입니다 한 분이 찾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욕심이 제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 내일도 언박싱을 할 거에요 음 요거는 금루각 이에요 요아이 요아이 그때 예 12만원 짜리 였어요 할만하냐 모르겠습니다 12만원 요거는 그 두개는 나갔어요 그래서 제이호 1010 이래요 일 그 남은 전체 아이들이 오거든요 세일앤파덴이요 오래가죠 이 아이는 프리물리엄 한줄인데 보세요 제가 어 본망에 안에 수태를 채우고 살짝 수태를 겉에다 붙이고 했더니 어떻게 되요 뿌리가 활착이 되어 갑니다 네 요렇게 네네 지금 어 led는 껐구요 그러니까 계속 뭘 미루어 두고 요거는 네스터에요 세미알반인데 요거는 12만원 짜리입니다 12만원 네 음 음 세일 해드릴까요 네네네네 10만원 해드리라구요 네네네 일단 그렇구요 네 요거는 예 올라안이구요 네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와요 요거는 내 두호야 라고 했는데 예 요아이도 계속 꽃대가 나오는 아이인데 계속 지금 어 저기만 영양성장만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걸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못하구요 어 지금도 뭐 전신마사지 세 분 끝나고 나니까 힘이 흑흑 합니다 네 대왕래스타 이구요 네 요아이는 반판석곡이죠 반파 지 반석곡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봤어요 카메라를 들지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네 젠킨씨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초점이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 돌도 큰 화분에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저는 저기가 안되는 마스터벨리아는 되게 예민하네요 마스터벨리아는 지금 3개 4개를 했는데 꽃이 참 멋스러워서 했는데 예 실패를 보았습니다 스리립 꽃이 아직까지 네 식사이가 조금 뚜렷하진 않아요 네 요거는 네, 네스터 자일락입니다 테두르비움 네스터 자일락 네 네 요아이도 그렇구요 요거는 네스터 세미알바구요 이 아이는 네 이렇게 70cm까지도 막 길어지는 네스터예요 네네 그래서 요, 요거도 요거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이 망도 그래서 이것도 있었던 거고 이래서 다 정리를 하면 되는데 계속 이를 밀르고 밀르고 하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레시아 네 일단 해그린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꽃이 예쁜데 제가 이거 끄고 해볼까요? 어차피 저희가 퇴근을 하니까 이걸 꺼야 돼요 네 어, 종일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침에는 카스테라 한쪽 어머 안 죽을 만큼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에도 그렇게 밥 진짜 한 숟가락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에 먹고 일하고 지금 끝났어요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꽃들이 아직까지 달려있고 피지 않은 꽃대가 있고요 네, 네스터 자일락입니다 오늘 제가 수태를 대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이 때 밑에서 한번 볼까요? 네, 넷 밑에서 한번 볼까요? 일찍 캠그린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받았다 것 같은 거 아...이거 터치가 안되네요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이 끈은 터치가 왜 그러죠?